2부에서 리튬을 뽑아내려면 땅을 4미터 넘게 파내야 합니다. 아 숨이 차요 숨이 차요 숨이 차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MBC 퀴즈 시절에서 나왔습니다. 그 스님께서 갖고 계신 음차자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좀 해명 같은 걸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조금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저와 대로... 아니요. 끊지 마시고요. 아니요. 끊지 마시고요. 아니요. 끊지 마시고요. 네. 내가 했죠. 프로그램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짐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잘 되면 좋으니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하긴 쯤에 전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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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